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이의 낙서를 가려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이렇게 밴드에다 써놨는데 이게 잠깐 떨어져서 주웠어요. 이게 오늘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이렇게 잠깐 좀 적어봤어요. 어떤 분이 메일을 주셨어요. 내가 진짜 이 일을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번아웃인 건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주제로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참 공감되는 주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을 때 첫째로는 제가 생각할 때 실증이 난 걸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평소에도 좀 실증이 잘 나실 거예요. 매사 뭔가를 꾸준히 하기보다는 알바를 해도 한 달 내지 맥시멈 세 달 이렇게 하면은 금방 빨리 바꾸고 싶고 빨리빨리 이렇게 교체했던 거예요. 약간 한 것에 종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바꾸 가면서 다양한 것을 하는 걸 좋아해요. 이걸 꼭 나쁘다기보다는 자기 성향이 그런 거죠. 쉽게 질리고 실증도 잘 나고 새로운 것에서 자극을 얻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일 거예요. 좀 외향적이고 자극 추구가 좀 높고 이런 사람 도전의식이 있고 세상이 좀 궁금하고 이럴 때에는 쉽게 어떤 한 가지에 몰두해서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게 좀 실증이 나실 수가 있다. 그렇다고 밥 먹듯이 직업을 바꾸면 되겠냐. 그렇지는 또 않죠. 알아서 판단해 보세요. 내가 어느 날은 중국어를 했다가 어느 날은 간호학을 했다가 어느 날은 철학을 했다가 어느 날은 물리학을 했다가 막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잘 보고 어떤 거는 참고 넘어가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실증이 잘 나는 사람이라면 공부하는 방법, 함께하는 멤버, 좋아하는 교수님 이런 것들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자극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상담학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자극 추구가 높고 실증이 잘 나는 사람이야. 잘 지루해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상담 안에서도 다양한 자격증, 다양한 이론들 이런 것들을 하나만 계속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꼭 옛 어른들은 한 우물을 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 우물을 팔 사람은 따로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파고 싶다. 다양하게 많이 파고 싶다. 이런 자기의 성향을 살려서 파면 되죠. 실증을 잘 내는 사람, 나름대로 자기 실증 잘 내는 걸 살려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은 그 안에서 방법들을, 과정들을 새로운 것들로 접목해서 해보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그 일을 하기 싫은 건 완벽주의적일 때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너무 높은 사람. 내가 절대 실수하면 안 되고, 잘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면 이걸 보는 구독자들과 시청자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이 있을 때에는 유튜브를 하고 싶지가 않겠죠. 과제를 해야 된다. 발표를 해야 된다. 이럴 때도 내가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역치가 있잖아요. 그걸 도달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이 심할수록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 이럴 땐 어떻게 되냐면 목표를 낮춰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10이야. 10이면 좋았어. 오늘은 2까지만 하는 거야. 내일은 3까지 하는 거야. 내일은 4.5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목표를 현실적으로 팍 낮추세요. 저도 웬만하면 일을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마음이 안 잡히고 되게 집중이 안 되고 엄청 안 풀리는 것들을 보면 다 제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엄청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일수록 그게 그렇게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되니까 어때. 스트레스 받으니까 압박 느끼니까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그 일을 착각하게 돼요. 내가 이 일이 적성에 안 맞나? 확 때려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사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좋아해도 너무 잘하고 싶으면 이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진다. 그럴 때는 목표를 낮추고 그날그날 할 수 있는 걸 조금씩만 하는 거야. 한 번에 그냥 성공적으로 팍 하지 말고 저 꼭대기부터 보면 오를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좋았어. 오늘은 10m만이야. 올랐어요. 좋아. 내일은 20m야. 그러고 오르고 오르다 보면 못 오를 리 어, 꽃만은 조금씩 오르면 정상에 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표를 낮춰서 한 단계씩 하시는 거다. 한 번에 막 다 잘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만큼만 근데 우리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더 목표가 높아서 더 하기 싫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목표를 생각한 것보다 팍 낮추시는 것이 좋아요. 아마 그렇게 하면 남들 정도 할 거예요. 정말 건강한 자아상은 내 능력에서 목표가 살짝 높아요. 살짝 내 능력을 잘 인지하고 거기서 살짝만 높게 잡아요. 내 능력이 이만큼인데 막 나 이만큼 할 거야. 이건 조증. 조증이다. 그러시면 안 된다. 이만큼만 이만큼만 잡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이만큼 했으니까 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시면 어느 날은 그 일을 했다라는 거 세 번째로 내가 그 일을 하기 싫은 이유는 진짜로 적성에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 되게 문과적인 사람인데 이과적인 직업을 택한 거예요. 혹은 나는 되게 내향적인 사람인데 외향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너무너무 그 일이 하기 싫겠죠. 내 성향과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검사 같은 걸 해보시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적성 검사나 자기 직업 능력에 대한 검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혹은 내 성격에 대한 검사도 좋고요. 그런 걸 통해서 뭐 일회계 단회계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내 성향을 알고 적성을 알고 아 이 직업이 내가 하기 싫은 이유는 나랑 맞지 않아서구나 라는 걸 알아갈 수가 있겠죠. 난 뭐 그런 검사까지 하는 건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나를 잘 안다 싶은 주변 지인들 있죠. 부모님 친구 애인 뭐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 지인들을 통해 나에 대한 정보를 얻고 내가 이 일이 어울리나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는 게 좋겠죠. 검사나 지인들의 조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성을 알아가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왜 그렇게 그 일이 하기 싫은가 우울과 무기력 때문일 수 있어요. 이건 심리적 질병이죠. 우울증 증상이 있으면 무기력이 기본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우울증이 아니어도 무기력증만 갖는 경우도 있고 기분부전도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가라앉고 매사 의욕이 없고 다운되는 거예요. 쉽게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일의 능률이 잘 오르지 않거든요. 두뇌 회전이 빠르지가 않고 좀 버벅거릴 수 있어요. 그럼 매사 무슨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내가 하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옛날만큼 안 되니까 그 일이 하기가 싫어지고 쉬고만 싶어지는 거예요. 회피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건 번아웃과 다르게 우울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울은 번아웃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슬퍼요. 슬픔이 주증상이에요. 감정이 슬퍼요. 눈물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에 대한 죄책감 부정적인 끊이지 않는 생각들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난 안 될 거야. 난 글렀어. 이번 생은 틀려먹었어.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든다는 거 우울은 그렇고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이제 생겨서 갑자기 막 욱하고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팍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기쁜 순간은 거의 없다. 이런 것들이 우울증상이고 번아웃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싫은요. 번아웃일 때 번아웃은 뭐냐면 어떤 일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소진이 된 거죠. 탈진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우울과의 차이가 뭐냐면 우울은 매사 모든 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매사 다 다 근데 번아웃은 그렇지는 않고요. 번아웃은 그 일이 하기 싫어요. 내가 그래서 친구랑 노는 건 더 괜찮을 수 있어요. 영화를 보는 건 의욕적일 수 있어요. 우울은 영화 보는 것도 의욕적이지 않아요. 음악 듣는 것도 그닥 강화가 없어요. 근데 번아웃은 괜찮아. 번아웃은 먹는 것도 괜찮고 듣고 놀고 마시고 괜찮아. 근데 다만 그 일이 하기 싫어요. 여러 번 차이가 있어요. 근데 번아웃이 오래되다 보면 우울로 갈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무조건 쉬는 거예요. 뻔뻔하게 쉬세요. 마음 놓고 푹 쉬세요. 진짜 그게 치료예요. 사람마다 얼마큼 쉬어야 되는지는 다른데 하루 쉬었다고 그렇게 금방 낫지는 않고요. 잘 자고 잘 놀고 잘 쉬어야 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까요? 안녕.